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입니다. 행복합니다. 화나지 않았어요. 9월 모의평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뭘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냐면 난 어땠을까? 내가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려고 했었던 그 얼굴 길쭉한 깎아머리의 김지영은 그때 어땠을까? 결론? 기억 안 나요. 미안해요. 기억 안 나요. 여기서 난다 그러면 제가 뻥치는 거잖아요. 안 나요. 내가 뭐가 기억은 안 나냐면 구체적으로 무슨 책을 받고 무슨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뭐를 점수를 올렸을까? 기억 안 나요. 좀 더 얘기할까요? 제가 M라이브에서는 한번 라이브로 얘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저는 9월 모의평가도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진짜로요. 제가 상위 7% 100분이 안에 들어왔어야 되거든. 모든 과목의 평균치가 아 그때까지 17%는 개뿔? 점수 안 올랐어요. 300 몇 점 나왔더라? 하여튼 안 올라요. 미안해요. 산통 깨는 얘기해서. 그거 기억나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을 뭘 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장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제가 어떤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있었던지는 알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그때 9월 모의평가 근처에서는 그 시험을 위해서인지 아닌지도 희미해졌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 시험이겠구나. 마지막으로 공격적으로 테스트할 시험이겠구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9월 모의평가 때문에 긴장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능보다 더 긴장할 수도 있어요. 수능은 됐지 뭐 이제 가자. 이런 느낌이라면 9월 평가원은요. 일단 네가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 반사이익이 맞나? 아무튼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거든. 그러다 보니 기대치가 굉장히 크죠. 매년 저는 겪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선생님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근데요. 이 시험은요. 네 성적 내야 될 시험이 아니에요. 모의평가예요. 그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 돼야 되냐면 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했었던 거를 마지막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인 거죠. 그래서 확정지어야 하는 시험인 거죠. 아닙니까? 이거 잘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일 시험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시되 놓으세요. 대신 막 해봐. Be more aggressive than you thought.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그것에 나오는 결과치를 내보시라고. 뭐 지금 떠오르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로만 따시면은 듣기평가할 때 문제 푸는 개수를 확 한번 늘려보든지. 약간 좀 오버해서라도 불안해서. 이거 풀다가 듣기이라도 틀리면 어떡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해봐. 세게. 물론 교육청이 한 번 더 있긴 하지. 실제로 교육청이 진짜 마지막 기회이긴 하겠다.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중요 시험 근처니까 제가 좀 이걸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가 좀 더 공격적일 수 있을까? 몰라. 평소에 내가 뭐 이제 실수로 틀렸었던 문제들. 뭐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아니면 뒤에 43에서 45번까지의 긴 문제. 그거를 요번에는 좀 더 힘줘서 한번 풀어볼까? 평소에는 날림으로 빨리 빨리 풀어야 돼. 어 뭐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이렇게 갔다면. 근데 어차피 뒤에 또 헬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또 어차피 시간은 똑같다면. 그럼 이왕이면 실수를 좀 덜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좀 더 힘을 좀 써볼까? 해보시라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들아. 다시. 내가 공격적이라는 건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략의 검증을 마지막으로 해보시라는 거야. 9월 평가원에서. 그럼 그게 되려면 뭘 해야 될 거 같냐 얘들아. 이전까지의 네가 어느 정도 뭘 했더니 이렇다라는 나름대로의 누적치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전의 방식대로 하는 게 나을지 그게 있어야 뭘 검증을 할 거 아니야.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검증을 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자. 이 캐스트 영상은 결국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요. 멘탈적으로 봤을 때는요. 놓으세요. 아니 오히려 더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해보시고 혹여나 점수가 좀 더 떨어졌다고 치자.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뭐 어때요. 그건 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 사실은.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래 다른 애들은 내일 점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공격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인마. 나 평소대로 했으면 더 올랐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보여줘야 됩니까? 나 9평 이렇게 맞았다. 아싸 대학 합격 아니잖아요. 네 내적으로 검토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구월평가원은. 아니냐고. 내 말이 틀린 얘들아 혹시. 그래서 너의 내적인 반성의 용도로 쓰시려고 마음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왕 떨어질 거면 확 떨어지세요. 대신 좀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보세요. 됐지? 그냥 꿈꿔왔던 이렇게까지 하면 내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었던 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고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점수 보여주지 마시고 너만 알고 있고 너만의 개인적인 다른 진짜 점수는 따로 네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 하나 그 멘탈 두 번째는요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1월부터 또는 몇 월부터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누적치를 다시 한번 쭉 꺼내서 볼 시기예요. 이것도 제가 M라이브에서 얘기해드렸던 부분이지만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시기에서는 한 번 정도는 너가 인풋을 조금 막아야 되는 시기라고 봐. 너무 많은 게 들어가고 있어. 특강 새 수업 새 정보 새 교재 잠깐은 멈춰서 숨고르기기를 하면서 네가 뭐를 해왔었나 하면서 책임지는 시간이 한 번 있어야 돼. 누적치 책임지세요. 됐지? 그거에 빗대서 내가 이번엔 뭐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공식을 한 번 이번 한 달여 정도 8월 한 달여 정도 를 한 번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어떻게 학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건 이미 제가 빈칸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어법의 시대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 뭐 순서 배열 문장 삽입시다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한 번 다시 얘기해드리진 않을게요. 만약에 구체적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행동 영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캐스트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진짜 마인드 세팅 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It's okay It's okay to be more aggressive than you thought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큰 탈이 나진 않아요. 좋은 교훈은 있을지 않죠. 이왕 월드컵에 나갈 거 그 전까지 강호들과 맞붙어서 나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2년대에 4강까지 갔었어. 그 전까지는 남들이 아이고 히딩크 저거 저거 무슨 프랑스랑 붙어가지고 걔 뭐 6대0 뭐 별명 히딩크 감독 별명이 5대0이었나 6대0 이랬을 거예요. 근데요 어쩌라고요. 난 강팀이랑 붙는다고요. 내 진짜 실력 그 감안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 좀 더 된다고 그러니까 강팀으로 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실 마지막 시험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이왕이면 점수도 잘 나오길 바라지만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마인드를 가져가세요. 시험 끝나고 오히려 잘 됐다 라고 싶을 정도의 공격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V영어 김정희였습니다.